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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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생으로 먹으니 쓴맛이 노드라지니까 다져서 뜨거운 물에 데쳐 먹는 조리방법으로 먹어야겠다 어, 다시 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NG예요. 죄송해요. 가시죠. 생으로 먹으면 쓴맛이 도달하지. 사줘서 뜨거운 물에 조리하는 방법으로 먹어야겠구나. 난 좋은 건 다 필요 없어. 안 뜨겠는데? 폴리에 스테이드로 해줘. 그 당시 조선시대 폴리에스테이 생겼던가. 아무튼 이렇게 보여주겠네. 레디! 액션! 산길을 오르다 낙사해서 죽었다고 전해라. 아니 그냥! 아 얘 못 봤다고 전해라!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도에 부패한 수령들이 어서... 절탁을 맺습니다! 절탁을 맺고! 네? 네, 서지예요! 계속 스케줄을 안 넘겨줘서 터닝을 못 하고 있다. 저건만... 몇 년 30분씩 한 번 더 먹겠습니다. 몇 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더 많은 사람으로 가진 것 같네요. 저게 더 많은 사람으로 가진 것 같네요. 몇 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일 좋은 사람으로 가진 것 같네요. 여러분, 나 사는 경우가 좀 더 많네요. 다행히! 나는 나와서,